알파의 시대가 노래였다 500의 맛을 보여주지 쪼개된 가면 엘리트 4마리는 좀 힘들 것 같고 엘리트 2마리 잡자 시작되기 알파 한 장이네 기 좋은 비밀 Two 세 하나 열네 네 ec 개 학습 뭐 어서오세요 잠깐 놀까? 딴딴딴딴딴 아이씨 아 이게 제거 송송 없다네 에반들 무해 알파 지우면 사기 됐든 엘리트 4마리 갈까? 사실 뭐 못잡을 엘리트가 없네 지금 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빙글 미션 성공 육체수양 회전 라그나로크 아 현성조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그 오메가 개선에 돌려차기 아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적당히 넣어야겠다 곤충박제 액상기역 안녕하세요 전투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선택형이었는데 백년 퍼즐 기도 이건 기도각이지 숭배도 있다 프리즘 프리즘 하하 빙기살려 프리즘 림프공 비빌기술 비빌기술 알파 비빌기술 베타 가능 대대단원 띠에다논 수비카드 를 더 먹어야겠네 죽 죽 죽 짠기 디펙트 카드에 왜케 갓짠치 비빌기술 기도 회전 돌찬 잡았네 잡았네 마키나 마키나 무적 절힘 무적 무적이요 무적특 무적아님 껌별 오메가가 게노사함 새턴킬 가능 에이 엘리트 하나 둘 셋 넷 끊합시다 아이 아이 아잇 아잇 모함 손가락 이상한거같애 오메가 증신수양 음 무의 정신수양 각이긴 한데 전투찬가 괜히 집었네 근데 수비 차라리 흘려보내기 이런거 잡는게 낫지 않을까 엉? 씨 청동빈을 괜쎈? 괜쎈? 특히 시간 흘러 история 흘러 Atlas 툭 휘러나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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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오메가 자기야 오우..내가 비밀기술..개꿀인데 아이고..이런 알피 어디가냐 아 이거 첫 피규어 아냐? 아닌가? 이제 간다아 첫 승으로 어서세요 베개 웬 병폭풍? 어따 써? 쓰레기 카드 주지 마라 마음의 요새 저거 나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못 잡겠다 근데 그냥 오메가 킬을 내자 나마루 가방 가방 너무 좋고 가방 칩 가방 칩에 오메가 가지 실바 병불꽃 병불꽃 미쳤습니까? 건무부 칼칼지 하찮은 카드 3개 같이 넣었네 증신수양 증신수양 마음의 옷에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전투 참가 지어도 돼 전투 참가 냅둬도 되겠지 제거할 거 딱히 없지 무해 하나 더 살까? 돈이 안되는구만 그 지색 라그를 뺄까? 근데 기도랑 같이 쓸거면 라그돌차 들고 가는게 알파 회수로요 유물 안주는 엘리트다 부팅 과정 가방 칩 어차피 가방 칩으로 뽑을 거 다 뽑을 수 있으니까 부팅 과정을 쓰자 다 뽑을 수 있겠다 없었어요 아직 우린 끝나지 않았다 음 끝났어 돌아가 강림 강림 왜케 약해 원래 이렇게 약한가 사일런트 카드 없어오세요 옴 강림 강림 계약하네 진짜 오메가 절대적인 힘 마요절힘 핵망치 커피 작은즙 망치 들고 갑시다 달팽이 달팽이 오메가로 잘 잡을 수 있겠지 저쪽이다 저쪽이다 없으세요 이걸 뭣도 없네 붕대감기 선견지명 풍대감기 오메가 센거다 이규준 이규준 뭐 크게 상관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황금눈 병요정 고기에 고개를 얻어서 뭐 고개 넣고 기도 고개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일코스트 아깝다 알파? 베타 흠... 기도 무에 기도 36 36 36 융합 융합? 강화 못하니까 필요 없겠지 구급상자 전투 참가가 제일 필요 없어 보이고 전투 참가 도움 되는 일이 진짜 거의 없다 알파 비밀기술 베타 기도 오메가 회 필요해 아멘 야 마읍에 의습 없어 아이고 아프다 뭐해 수양 자 세트 마트룩시카 마트룩시카 얻었어 카드 한 장을 강화합니다 이게 낫겠지 보통은 양초로 지우고 안에 깎아둘 에타 베타 베스톨 오메가 참호 웬 참호가 나오냐 고통 삼드루 개굴 아 이런 부팅 과정이 필요가 없네 에너지 푸션 역차 파워 카드 4장이나 아 쓸 필요가 없지 디펙트가 뭐 약해 빠졌으니까 쓴다지만 아잇 으에 으에 알파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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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된 개밭 도산된 개밭 도산된 개밭 마술궤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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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쓰레기 뭐야 알파우드가 있었으면 오메가 오메가 겁나 사네 아카베코 그치피 강림 아카베코 라가나루크 가기 때 5 너진져 으응 내 턴이야 아예 비밀기술 강호지만지 강림 겁나 도우만드레 강림 겁나 도우만드레 강림 겁나 도우만드레 델피 여접식 치즈방섭듀 아니 알파 강호하지말라고 알파 베타 회피도야 이거 고통이 버릴텐데 오메가야 아카베코 라그나루 거기다가 강림 끼워서 가자 기도야 왜 거기니 강림 락 강림 락은 42만큼 6번 줍니다 오우야 엘리트 엄청 많이 잡았다 엘리트 부재어 킹짱저 고통 남겨놓을까 어서세요 고통 미니 재물이잖아 삼드로우 오메가 강호됐다 오메가 강호됐다 배중시계 장화 치약 뭐야 치약 어땠어 심장 디버프 심장 디버프 막는데 쓸까 바보야 음 음 오옴 회전 프레고리도다 마이치 음 회전 기도 라그나루크 불고리 이토록 허브할수 아이고 아이고 의미없다 오늘도 외치는 10월 때 이쁘요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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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츠잉 기도 뭐야 왜케 기약해 뭐야 왜케 이렇게 뭐야 왜케 이렇게 기도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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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빨 출석 프리즘이 다했네